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있다 보면 좋든 싫든 서로를 닮아가고 있다.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다. 주인과 일상을 나누며 그들도 모르는 사이 주인의 행동을 따라하게 된다. 반려동물의 주인 닮아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온라인 매체 브라이트사이드가 모아 소개했다. 아래에서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개와 고양이의 모습을 감상해보자. 1. 문자 기다리는 중 2. 주인님 따라하기 3 배관 공부를 필요 없다냥 4. 흥 5. 스트레칭하는 멍멍이 6 2페이지만 1구멍 7. 흥 10. 뿡 완전 삐침 8 목욕물 언제 되냐 9. 의자가 필요해용 10 좀 더 폭신폭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홍 11. 이 마을에서 가장 멋진 운전자는 바로 나 12. 서단계 3년이면 풍호를 읊는다 13. 왜 이러는 걸까요 12. tous다 12. 수업 Как 12. 임 13. ᴜ